안녕하세요 아 이게 그 세법에 라이브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지금은 라이브로 하시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라이브로 할 때 문제를 직접 이렇게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저는 인정사정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딱 되면 닫아버리거든요 그럼 제출이 안 돼요 그럼 시험장에서도 그 시간이 딱 되는 순간 그 시험장에서도 실제로 그걸 답안지를 제출 못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이 제출이 안 되면 영점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들 총 30분이 제출을 하는 거 30분이 지나서는 끊었어요 더 이상 시간이 오바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시험지 답안지를 제출 안 되겠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 점수는 85점이에요 엄청 많이 맞은 거예요 17개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세 문제를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그리고 평준은 우리 모두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답안지 제출하신 분들은 모두 합격이에요 그게 평준이 60.9가 나온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죠 모두 연대 책임이니까 골고리에서 연대 책임이니까 합격을 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60.9 대단하시네요 이야 딱 한 개 차이로 합격하신 거예요 한 개 차이로 이렇게 시험에서 진짜로 60.9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제 성적이 데이터 분석이 지금 이미 여러분들 성적이 다 데이터로 분석이 끝났어요 자 끝나가지고 어떤 문제를 몇 번에다 몇 분이 어떤 데다 답을 체크했나가 엑셀 파일로 다 전송이 돼가지고 다 처리가 됐어요 자동 채점이 다 돼요 다 되고 그리고 이 분석이 오늘 문제 풀었던 비율 중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어떤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는가 앞쪽은 앞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답안지 제출하신 분 100% 다 맞췄어요 1번, 2번은 1번과 2번은 100% 다 맞췄는데 5번 문제는 거의 다 틀렸어요 5번 문제는 그리고 또 뒤로 갈수록 17번부터 20번까지도 또 많이 틀렸어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해설해 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 라이브를 하면서 핸드폰 이쪽에 키워놨으니까 댓글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학원에서 실강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실강을 안 들으신 분들, 예부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노래 듣고 싶어요? 노래는 강의를 해야지 무슨 노래를 해요? 허니 지금 황교훈 선생님이 노래를 해야지 노래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황교훈 선생님이 하기로 했으니까 황교훈 선생님이 노래한 거고 저는 노래가 안 돼요 저는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이제 1번부터 해설을 해드릴게요 1번부터 해설을 해볼 건데 오늘은 세법,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4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4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2월 24일 날 조세 총론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문제를 1번 문제는 100% 다 맞췄지만 실제 이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했던 문제냐면 작년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예요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 풀려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국세, 지방세를 먼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거 처리해놓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동일한 유형으로 그랬으니까 국세는 국세끼리, 지방세는 지방세끼리 같은 것끼리끼리 돼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 말이에요 그럼 가장 앞에 걸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제일 앞에 취득세 그러면 지방세 됐죠? 그러면 재산세도 지방세, 양도 틀렸네 제일 앞에 거라고 같으면 동그라미를 쳐가고 아니면 사선을 딱 그으시면 돼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국세죠? 그럼 국세면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끝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동그라미가 세 개가 다 쳐졌네 그럼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처음에 연습하실 때 이렇게 문제를 먼저 풀지 마시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라 국세, 지방세 이 5개를 연습부터 하세요 이게 연습될 때까지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끝까지 그래서 처음에 꼬맹이들 우리 막 태어나서 한글 배울 때 한글 배울 때 제일 먼저 무슨 글자부터 한글을 계속 말하던가요 자 볼펜 주고 연필 주고 자 여기다 써라 그런가요 말을 막 시키는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공부도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때 쓰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을 계속 입으로 뱉고 뱉고 그러면 제일 먼저 애한테 무슨 말을 시키냐면 맨날 엄마만 시켜 아빠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 아빠 하면 아빠란 말을 먼저 하는데 엄마를 시키니까 엄마, 엄마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소리를 수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엄마구나 하고 알아듣고 보는 순간 저기 엄마네 엄마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똑같이 계속 연습을 해야만 이게 답이 이 문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제가 황샘 팬인데요 노래 타임을 놓쳤네요 노래는 다음 1월 첫째 주에 1월 첫 번째 황재훈 선생님이 1월 첫째 주에 심기일전 할 때 그때 다시 앵콜 공연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기다리세요 황샘 팬이라겠는데 손정현 씨는 황샘 팬이니까 황샘 1월 첫째 주에 할 때 그때 라이브로 다시 들으시면 돼요 놓쳤다 해도 기다리시면 돼요 자 이제 1번 문제는 모두 맞췄으니까 1번은 정답률이 100% 나왔어요 자 2번 가보죠 자 2번은 2번 문제는 어? 비슷한데 이 문제는 이번 연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예요 왜 이렇게 문제 나오네요 자 여기서는요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양도소득세와 치득세는 원칙이 신고납부 방식이네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도 내가 양도할 때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물건을 치득했을 때도 치득세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납부예요 그 다음에 치득세와 증여세는 치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치득 단계에서 치득세와 증여세 치득 단계에서 부과돼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예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런 것도 감정평가사에서 실제 시험으로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5번이에요 이것도 100% 정답률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도 100%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 나눠질 거예요 지문이 길어졌죠 이제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거는 진짜 쉬워요 쉬운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쉬운데 이게 이 내용 중에 보면 물납을 하려면 법에 물납을 해준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건 물납을 해줘요 하고 법에가 이런 건 물납을 해줘요 그러면 법에 규정이 있어야 물납을 하는 거지 규정이 없으면 절대 물납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는 천만 원이 초과된다고 해서 물납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아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3번이 답인데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5번에다 답을 찍으신 분이 몇 분 있어요 5번 먼저 볼게요 5번 먼저 볼게요 치득세는 천만 원이 넘어도 물납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물납은 재산세만 가능해요 이걸 알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물납은 재산세만 가능해요 그러면 물납은 재산세만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세금은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럼 치득세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종합부동산세 안 된다는 거예요 양도세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재산세만 돼요 재산세만 천만 원이 넘으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물납 문제 풀 때는 이번 문제 올해 이제 우리 33회 시험에서 33회 시험에서는 이 지문이 33회 시험 문제였어요 32회 시험은 여기 종합부동산세였어요 31회 시험은 재산세였어요 언제나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세 개가 그래서 물납하고 관련된 건 언제나 시험 지문이 한 줄씩은 나와요 한 줄씩 그래서 이번 33회 시험은 양도소득세 물납이 안 된다 이걸 문제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4번 4번 문제는 정답률이 55%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문제 푸신 분 중에 반절은 틀렸을 거란 이야기예요 반절은 틀렸을 거란 이야기예요 어 반절은 틀렸을 건데 한번 가보죠 용어정리 문제예요 그러면 이 용어정리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용어정리 문제에서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지급하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을 받았다 그럼 당첨 받은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띄고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첨금이 100억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첨금이 100억인데 세금이 30억이다 그럼 당첨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세금 30억을 정부에다 내야 돼요 이 사람이 복권 당첨 받은 사람이 과세 관청에다 30억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당첨 받은 사람한테 100억을 주고 네가 30억 세무소에다 신고해라 그러면 신고하러 가겠는가 가지고 그냥 잠적해버리겠는가 잠적해버리죠 절대 안 내요 이걸 낼 사람도 있지만 안 내는 사람은 무지기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0억을 돈 주는 원천징수 의무자 여기가 어디냐면 농협중앙회예요 농협중앙회에서 그 당첨금 100억을 줄 때 100억을 다 주지 말고 30억을 띄고 70억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은 여기서 은행에서 농협에서 30억을 징수해가지고 그걸 세무관서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억은 복권 당첨자가 내야 될 것을 돈 준 은행이 은행이 그 세금을 먼저 징수해가지고 그 세금을 세무서에다 전달 납입에다 전달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전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는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둘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돈을 지금 당첨금을 받는 사람인가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을 지금 내는 게 아니라 은행이 당첨 받은 사람 걸 대신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자는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내고 있는가 남의 세금을 내주고 있는가 그렇죠 남의 세금을 내주고 있는가 남의 거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차에는 속하는데 자기 게 아니었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찾아내신 분은 여기에 답이 보여요 답이 보이는가 볼게요 문제 푸실 때 그래서 납세 자라는 영어가 딱 뜨는 순간 내 것 플러스 남의 것 모두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두 전달하는 사람을 납세 자라고 그래요 내 것이든지 남의 것이든지 모두 통틀어서 납세 자 그래요 그러면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 사람을 제외해서 납세자 그래야 된가 포함해서 납세자 그래야 된가 그렇죠?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답은 1번 아마 틀리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50% 확률이었는데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실제 기출 문제들이에요 이런 정도 수준이 그 다음에 연대라는 용어가 나오면 연대라는 용어가 나오면 동일한 책입니다 연대 책입니다 연대 책이면 동일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 처분비라는 것은 체납 납부를 연체했다 납부를 연체했다 세금 안 냈다 그럼 세금 안 내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정부가 매각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체납 처분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점은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요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보증 보증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요 여기서 보증을 쓰는 사람은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요 신고 납부를 보증한 자가 아니라 신고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번 문제에서는 지금 정답을 잘못 찍으신 분이 3번 4번 5번에다 찍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3번 4번 5번에다 찍으신 분이 많은데 3번 4번 5번에다가 하시는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낼 수 있는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3번에다 하신 분들은 여기 이 단어를 이 단어를 끊어서 보셔야 돼요 체납 돈 안 냈다 만약에 내가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정부는 세금 안 내고 내가 버틴 사람의 재산을 뭐 해버리겠는가 압류 해버리죠 그러면 압류를 먼저 찾는 거예요 여기서요 체납했으니까 압류할 거다 그 다음에 처분 처분했다 매각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 거 압류에서 처분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체납 처분비라고 그래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세점이라는 것은 세금을 면한다 그러면 세금을 면한다는 것은 그 금액까지 면한다 그 금액까지 면한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그 금액까지 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증, 보증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보증 그러면 아 돈, 돈에 대한 보증, 돈 버증, 돈 납부 그러니까 신고가 아니라 납부, 돈, 돈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은 돈에 대한 보증을 쓰는 거지 신고에 대한 보증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납세자하고 납세의무자하고 이거 구분하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납세의무자, 납세자하고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거론이 돼요 많이 거론이 되는데 외출 중이라서 못 들었어요 아쉽네요 노래를 못 듣는 게 아니라 노래 안 부르셨어요 안 부르시고 다음 1월 달에 하는 걸로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나중으로 연기했어요 생방송 연기된 거예요 그거 자 이제 문제 5번 가보죠 문제 5번은 정답률이 몇 프로가 낮냐면요 문제 5번의 정답률은 왜 정답률이 이렇게 낮아요? 답이 틀렸나요? 답이 틀렸는가 모르겠어요 정답률이 지금 정답 맞추신 분이 세 분 맞죠? 세 분 정답률이 10%예요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세 분이 더 돼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지금 강의실에 지금 수업을 나이브로 참관해가지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한 몇 분 되는데 여기에 있는 분이 세 분이 넘었다는 것은 이 부분, 이 부분 말고 다른 데서 제출한 사람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데 제출하신 분 세 분이 맞췄으면 여기 있는 분은 100%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건데 보유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로 오른 걸 찾아라 그런데 어디서 속았냐면요 제가 문제 출제위원이라면 아마 그냥 죽이고 싶을 거예요 왜?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정부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보유 단계만 생각한 거예요 보유 단계만 생각해서 어떻게든 종합부동산세를 넣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귿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세 나오겠죠? 지방교육세 나오겠죠? 보유하니까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겠죠? 모든 단계에서 농어촌특별세 나오겠죠? 맞히신 분 계시네 대단하시네 그런데 아쉽네요 답안 제출을 못해서 이걸 맞췄다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건축물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이걸 아시는 분이 이걸 아셔버리면 이건 다른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금들이 재산세는 건축물 대상이에요 그런데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예요 모든 세금의 농어촌특별세는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세금의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 니은, 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제기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이 제기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 제기는 농어촌특별세가 아니라 기형, 니을 답을 2번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5번에 2번 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봐볼게요 5번에다가 답을 2번에다 하신 분들이 2번에다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2번에다 하신 분이 세 분 계시네 3번에다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왜 3번이 틀렸는지 3번에다 답을 하셔서 3번이 틀렸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나오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문제를 못 푸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단계에서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게 농어촌특별세니까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오니까 농부세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여기 아니라 2번 기역과 니을 2번이 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맞추신 분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3번 아니에요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따라다니는 세금이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출제해놓고 나중에 아니 3번도 2번도 다 답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종부세가 나와야 농특세가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 안 나오니까 농어촌특별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실제로 이게 한 3년 전부터 취득단계, 보유단계에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위해서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박스를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재산세는 보유단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3단계로 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 지방교육세는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에서만 양도소득세는 양도단계에서만 나오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농어촌특별세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농어촌특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안 나오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오니까 농어촌특별세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 세금이에요 건축물, 그 건축물 때문에 답을 못 풀었던 거예요 건축물, 그 지문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맞추신 분이 2번에다가 답을 찍어서 맞추신 분이 진짜로 세 분이 계세요 3번에다 답을 찍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혹시라도 3번에 찍으신 분이 있으면 답을 맞다고 해주려고 했는데 답 제출하신 분 중에서 3번에다 찍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와 대단하시네 이거 그래서 3번에다 했더라면 이걸 이제 얘기하면 인정해 주려고 그랬어요 인정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할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다 맞다 해 줘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 문제 출제 기관에서는 2번도 맞다 해 드리려고 3번도 맞다 해 드릴게요 그래 근데 거기 혜택 보는 사람은 있는가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인정은 해 줘 그런데 한 분도 혜택은 없어 이야 참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 단계 문제가 나왔을 때요 우리 세법하고 부동산 학계론에서 이런 게 문제가 만들어져요 세법도 문제가 나오지만 부동산 학계론에서도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씩이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5번 문제는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아 놓으시고 이제 문제 6번 문제 6번은 정답률이 90%가 나왔어요 이잭이 올해 한 해 동안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이랬는데 저 3번 했어요 근데 답안지 제출할 때 3번에 지금 제출해가지고 3번에 체크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한 분 제출했다네요 근데 3번으로 저한테 파일이 들어온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지금요 이 지역에서 합격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내 점수가 65점 평균 65점을 시험 보고 나올 수 있게끔 이 정도는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안정권으로 문제 6번 문제 6번은 이번 연도 부동산학개론에서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에요 이번 연도에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 나왔던 이 문제의 유형이에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다 부가가치세가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이걸 몰라서 1차 학교론 문제를 못 풀어줬던 거예요 부가가치세 국세예요 이것 때문에 학교론에서 이렇게 쉬운 걸 못 풀었어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예요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단계다 취득단계 재산세는 보유단계죠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다 증여세는 취득단계예요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두 가지예요 기역, 니은 두 가지네요 그럼 6번은 정답이 2번이네요 이번에 부동산학교론 실제 기출문제라니까요 1차 시험에 이게 쉬운 문제라고 낸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라 난이도 쉬운 거라고 냈는데 세법 공부를 정확히 안 하신 분은 이거 못 풀었네요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이걸 국세, 지방세, 취득단계, 보유단계 다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오, 해결됐네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단계, 취득세는 취득단계 등록면허세, 취득단계 재산세, 보유단계 상속세? 취득단계, 그렇죠? 증여세? 취득단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니까? 양도단계, 양도다 양도니까 양도단계 취득이면 취득단계, 보유, 재산세는 보유단계 상속증여세는 취득단계 양도소득세는 양도단계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나오면 보유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33회 부동산학계론에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정답은 6번의 정답은 6번 정답은 2번이었네요 7번 가보죠 7번은 또 이 문제는 이건 또 뭐지? 이게 납세의 성립식이 문제인데 7번의 문제는 정답률이 66%예요 정답률은 66%네요 그래서 세무사에 부가가치세를 낼 때마다 국세라고 예치해야 되겠네요 세무서에다가 내는 건 다 국세예요 시청에다 내는 거나 구청에다 내는 건 지망세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세무서로 가서 세금 내는 것은 다 국세 세무서로 가서 내는 건 국세 시청이나 시청이나 특별시나 시청이나 도청이나 군청이나 여기 가서 내는 건 지방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세금을 신고하는 건 지방세 우리 관공서 세무서 있죠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이거는 국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번 중간 내나봐는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하고 관련된 성립식이를 한번 쭉 정리해드릴게요 확정신고 우리 공부할 때 확정신고는 1개월 그러든가 1년 그러든가 1? 확정 1년 그러면 1년이 끝나는 때 요 과세기간 1년이니까 예정신고는 1?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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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이니까 달 한 달 한 달이 끝났을 때 그럼 달의 말 한 달 끝 달 말 됐죠 중간 내남 중간 내남이라면 몇 개월 1년의 중간 6개월 그러면 6개월이 끝났을 때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방금 내가 당첨되면 당첨을 받으면 당첨받은 사람에게 은행에서 뭐 할 때 세금을 띄워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됐어요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중간 내남하는 소득세는 중간 내남 기간이 끝났을 때 맞았네 지방의 교육세는 따라다니는 세금이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했을 때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인 무슨 세가 성립하면 혹시 기억나는 거야? 지방의 소득세는 그렇죠 소득세가 성립이 되면 그럼 3번 틀렸네 자동차는 집에 있는 자동차는 나하고 친해야 된가? 안 친해야 된가? 친해야지 이제 자동차야 너는 나하고 친하기로 하자 너는 오늘부터 며칠 하자 우리 애인하고 사귈 때 애인 손잡고 사귈 때 너는 오늘부터 며칠이다 아니 그 좀 나이 드셨더라도 오늘부터 1일 하자 그래야 돼 오늘부터 1일 그래서 자동차야 너 오늘부터 1일 하자 너는 자동차야 너는 나하고 내 애인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자동차가 내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오늘부터 자동차 너는 나하고 1일을 이렇게 하시면 돼 공부할 때 그럼 금방 애우져요 이거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것은 세금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는가? 세금하고 따로 한다 그랬는가? 세금 속으로 세금 속으로 그 세금 속으로 들어가니까 가산세는 그 세금이 성립되면 그래서요 가산할 그 세금이 성립되면 지방세, 가산세도 따라서 성립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득세 이 네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확정신고는 1년 단위로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로 중간에 남은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는 돈을 줄 때 네 가지를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거 먼저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아, 나르샤아님이 1일을 해서 크크크 그러네요 나르샤아님하고 저하고도 1일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야 너는 나하고 1일이다 이러면 아, 그러면 시험 볼 때는 나하고 10일을 그러면 에? 1일이야 10일 아니 틀렸어 언제나 시험 문제는 10일이라고 나와요 그럼 틀렸죠 그래서 자동차 나오면 무조건 1일 이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문제 푸는 요령을 이렇게 알려주면 나중에 세포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한 번 이렇게 라이브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직접 문제를 풀고 라이브로 수업을 들으시면 기억이 진저려 오래가요 왜? 내가 문제를 직접 풀고 수업을 바로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해보면 진짜 돈 많이 됐어요 그러면 참 많이 나와요 문제 8번으로 가보죠 문제 8번은 정답률이 83%가 나왔어요 그럼 많이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맞췄으니까 한 번 연습해 볼게요 납세님의 성립식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 소득세 아무 말 없이 소득세면 아무 말 없이 소득세면 1개월로 잡아라 1년으로 잡아라 아무 말 없이 소득세 그러면 1개월이다 1년이다 그렇죠 1년이죠 그러면 지급할 때가 아니라 1년이라는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오른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기억 탈락 그러면 니음만 알아버리면 되겠네요 니음만 알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그럼 니음도 틀렸네 그럼 답은 4번이네 이렇게 푸신가요 그래야 시간이 전략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알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가 풀 때 이렇게 이렇게 푸세요 하고 그렇게 알려드리면 그 방법을 쓰면 진짜로 문제가 쉬워요 재산세는 6월 1일 그럼 재산세 지금 맞았네 지방교육세는 그 앞에 벌레 세금이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한다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성립한다 4번 맞았네 오 맞으셨어요 이제 문제 9번 문제 9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험에 참 많이 나오네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9번은 정답률이 어? 뭐예요 이거? 38%예요 이게 38%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은 6과목을 막판에 공부하면 많긴 하죠 당연히 많죠 6과목을 막판에 어떻게 다 공부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셔야죠 그런데 세법을 7월달부터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세법은요 16개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하루 이틀이면 돼요 하루 이틀이요? 하루 이틀에 됐으면 누구나 다 할게요 세법 절대 하루 이틀만 안 돼요 세법이 다른 감옥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세법은 민법이나 학계론이나 중개사법이나 이런 걸 모든 감옥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세법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감옥이 정리가 다 돼야만 세법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을 등환시했다는 건 큰일 났어요 이 문제를 왜 이걸 틀리시냐면 틀린 이유가 이거예요 확정되는 거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거 여기까지만 읽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국생과 지방생과 보고 풀었는가 안 보고 풀었는가? 안 보고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세를 차질하겠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이야기예요 과세관청의 결정 정부에서 결정하는 건 종합부동산세 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과세관청의 결정 그러니까 재산세도 있지 그럼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계획세도 있지 그래서 니은, 디귿, 비음, 니은, 디귿, 니은이 없어요 이거 답이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나? 니은하고 디귿도 없는데? 이거 답을 어떻게 해? 이제 골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막 함정에 걸려버린 거예요 분명히 국세만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지방세 있는 건 싹 빼고 지방세 빼고 국세 중에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종합부동산세 답 2번 하나만 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는 국세인데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정부에서 결정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신고납부는 내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 거고 보통징수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신고는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고 보통징수는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봐요 김종원 씨가 국세라는 글자를 안 읽었네요 시험장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김종원 씨는 그걸 국세를 안 읽었으면서도 17개를 맞추셨어요 그러면 이걸 국세를 읽으셨으면 본인이 혼자 1등을 했을 건데 지금 17개 맞으신 분이 총 4분이 계세요 시험장에서 이거 국세를 안 읽어가지고 답을 틀리는 일이 생길 거란 이야기예요 또 있네요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하네요 각 문제 세세한 설명 최고네요 그래요 문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나이부로 심기일전한다고 대충하거나 절대 대충은 안 해요 제가 대충하려면 이거 안 하죠 이런 거 그래서 공부는 꾸준히 하죠 벼락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벼락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데 마지막에 몰아서 한 번에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있을 때 차근차근 이렇게 해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엄청 도움이 돼요 이런 문제를 풀어내실 때 신고납부 보통잉수 용어 읽을 때 신고납부는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고 보통잉수는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종합부동산세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이제 그러면 9번 문제는 9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10번으로 가보죠 10번은 정답률이 76%가 나왔어요 10번은 가산세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가산세 표를 제가 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가산세 표에서 퍼센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과소신고는 10% 부정하면 40% 무신고 20% 부정 40% 다 암기하셨네 이제 이게 암기가 되시면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무신고 아예 신고 안 했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20% 그럼 앞에는 20% 과소신고했으니까 여기는 10% 10% 과소 과소 부정이란 말이 없잖아요 부정이란 말이 없이 그냥 과소 10% 그러면 10번은 정답이 몇 번이 되는가요?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여기를 먼저 이 가산세가 안 되면 이 부분을 먼저 익히세요 숙타를 계속 시키세요 아주 작게 과소 10% 부정 40% 무신고 20% 부정 40% 계속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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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꼬마가 처음에 말 배울 때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배우든가 엄마 그런가요? 한마디밖에 안 하죠 그러다가 보면 조금이다 말이 튀면 말을 쭉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소 10% 부정 40% 무신고 20% 부정 40% 이렇게 했다가 조금 문장을 길게 끄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딱딱 끊어서 하시고 나중에 조금만 붙으면 살이 좀 붙여가지고 말을 좀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다 말이 통해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럼 이 문제는 10번은 정답이 3번이었네요 40%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 돼요 40%가 나오려면 부정 부정 사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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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가요? 없잖아요 부정View 부정 사기가 없으면 절대 40 하면 안 돼요 부정 사기가 없으면 아직까지 다... 양기비님이 아직까지 다 맞다네요 대단하시네요 이거 축하할 일이네요 아직까지 그럼 끝까지 다 맞추셨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시간 안에 정답 받으신 분 중에 시간 안에 정답 대출하신 분 중에 다 맞으신 분이 없었거든요 시간 안에 정답 내신 분 중에 최고 득점자가 17개 득점하신 분이 최고 득점자였어요 11번 한번 가보죠 이제 11번은 11번의 정답률은 59%밖에 안 나왔네 11번은 정답률이 59%예요 왜 안 됐냐면 이걸 또 앞에 걸 잘 이해 안 되니까 그래요 확정인데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것 이걸 물어본 거예요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것 그럼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내가 신고 그랬는가 정부에서 결정 그랬는가 그렇죠 신고 틀렸네 소득세는 신고 소득세는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결정 취득세는 신고 내가 신고 안 했어 내가 신고 안 하면 정부도 결정 안 해 준가요 정부가 해 줘야 된가요 내가 안 해버렸어 내가 나한테 신고하라는데 내가 안 하고 버텨버리면 정부도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 세금 내지 마 그런가 너 내 그런가요 네 그럼 결정 맞았네 그렇죠 재산세는 재산세는 우리 국민들이 신고하는 거야 정부가 결정해 주는 거야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신고가 아니라 결정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부정 타면 40 오 그래요 또 나르시아님이 부정 타면 40이라네 부정 타면 사실 가산세 암기하실 때 부정 타면 40이다 부정 타면 오 좋은데요 암기도 괜찮겠네요 저는 국가에서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사형시켜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러려고 했는데 부정 타면 40이다 오 좋네요 그거 제가 나르시아님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거 써도 될까요 오케이 한번 제가 수업시간에 쓰고 오케이 안 하면 저 안 쓸 거니까 자 나르시아님이 답변 주시면 이제 제가 부정 타면 40이다 해드릴 수 있어요 좋네요 그거 이거 하나 배웠네요 부정 타면 40 40% 가산세 부정 탔으니까 암기하신 요령들이 이렇게 다 본인들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서 익히신 게 좋아요 이제 12번으로 가보죠 12번은 정답률이 72%가 나왔어요 나르시아님 드디어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왔어요 자 이제 제가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산세 부정 타면 40 이제 됐어요 부정 타면 40이에요 이제 됐네 이제 됐어요 됐어요 좋은 방법 하나 알았어요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처분 취소 취소 취소한다 그럼 물건을 샀다가 물건을 취소했으니까 물건 샀는가 안 샀는가 안 샀죠 그럼 소멸되버렸죠 안 샀으니까 자 두번째 소멸시효가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끝나버렸다 완성은 끝 끝났으니까 세금 끝 그렇죠 세금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 결손처분은 끝났다 안 끝났다 결손처분이 끝났다 그랬는가 안 끝났다 그랬는가 이걸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혹시 세금 안 내면 세금 안 낸 사람의 집에 가서 재산을 뒤지고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나 결국 손해보고 갈란다 하고 결손처분하고 가 그런데 다음 날 가서 뒤졌는데 나와 그럼 어제 결손처분했던 거 무효 다시 너 내놔 그러면 소멸됐다 안 됐다 그렇죠 이거 소멸사회 아니에요 그럼 다음은 3번이에요 이런 걸 딱 맞추면 진짜 기분 좋아요 기간이 만료 만료는 뭐 한 글자하고 똑같은 말인가요 끝 그렇죠 그러면 끝 끝났으니까 끝 그러면 돼요 완성도 끝 만료도 끝 납부 돈 내버렸어요 돈 냈으니까 또 내는 거 안 내는 거야 안 내죠 안 내니까 끝 그럼 다음은 결손처분은 소멸되지 않았다 자 그럼 이제 연습 이제 이걸로 연습해 봐요 돈 냈다 돈 냈으니까 소멸됐다 안 됐다 됐다 충당 됐다 치소 됐다 철회 철회 철회는 제가 이런 말 하는 내가 이제 누구한테 열받아서 막 욕을 하려고 그래 너 이 개 뭐 X야 X야 막 하고 뭐 시베리야 뭐 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발언을 치소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철회합니다 그 발언을 철회할게요 그 말은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너 열받게 하면 또 해버리겠다는 소린가 또 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철회는 철회는 기회 받아서 해버리겠다 이게 철회예요 치소는 아예 안 하는 게 치소고 철회는 나중으로 연기 나중으로 연기 시켰으니까 이거는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아직 소멸 안 된 거예요 그럼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결선처분은 소멸됐다 안 됐다 결선처분은 소멸?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자 만료 끝 됐다 됐죠 만료 완성 끝 그러면 종료됐다 이렇게 되면 하시면 돼요 본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본 강의는 이렇게 재밌게 하면 또 싫어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강의할 때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너무 이상해요 막 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게 강의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너무 막 방정떤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나 그렇지 않아요 강의할 때 알아먹기 쉽게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어떻게 강의해요 차분하게 좀 해주세요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문제 풀 때는 진짜 재밌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맞췄네 내가 진짜 잘했네 스스로 이게 나 진짜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도 여론 지문이 나오면 안 틀리시는 거예요 12번까지 해결했네요 그럼 12번은 결선처분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제 13번 13번 한번 가보죠 시간이 많이 되니까 13번까지 갔다가 잠깐 끊고 갈 거예요 13번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정답을 찍었네요 그랬어요 결선처분은 안 끝났다 그렇죠 결선처분은 안 끝났다 그랬어요 이분 마음에 드는 말 했네요 카르패디엠님이 오늘부터 2차 맘 잡고 1위를 그랬네요 그러면 2차 공부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소리예요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전파를 했잖아요 1위를 하니까 오늘부터 진짜 공부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 차 진짜 충분해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재척기간 이제부터는 재척기간 한번 잡아볼게요 재척기간이라는 것은 재척이라는 것은 조사하는 시간 정부가 내 자료를 뒤지는 시간 내 자료를 뒤지는 시간 찾는 시간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제가 술래가 되고 여러분들은 숨는 거예요 어디에 꼭꼭 숨어라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숨었니 그러면 아직 그러면 다 숨었니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면 이제부터 찾는다 그러죠 이제부터 5분 동안 찾는다 5분 동안 찾는다 그래서 5분 안에 못 찾으면 5분이 지나서 밖으로 나오면 5분 안에 찾는다 5분이 끝나서 나와도 그 친구 잡는가 못 잡는가 못 잡는 거죠 내가 시간 안에 못 찾았으니까 그 찾는 시간을 재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척을 모르겠으면 뒤척기간 뒤지는 시간 정부가 내 자료를 뒤져내는 시간을 재척기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분이 또 나르시아님이 저한테 또 이상한 소리 했어요 선생님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저하고 1일 그랬어요 오우 갑자기 떨리네요 모르겠어요 1일 그래서 갑자기 막 떨리려고 그래요 저 집에서 알면 저 쫓겨나요 큰일 나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닐 거예요 오늘부터 세법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 소리일 거예요 자 이제 재척기간 재척기간은 재척기간은 부정하게 사기를 치면 이렇게 사기를 치면은 조사를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면 사기친 사람한테는 그냥 뿌리 뽑아버려야 된가요 아니면 그냥 대충 보고 말해야 된가요 뿌리 뽑아야 돼요 강하게 나오시네요 뿌리 뽑으셔야 돼요 그러면 10년간 조사해버려야 돼요 10년 사기친 사람의 자료는 뒷조사를 10년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료가 땅에 뭐 할 때까지 찾아라 그랬는가요 오 아셨네 땅에 묻힐 때까지 묻힐 때까지 그럼 몇 년 그래요 그래서 묻힐 때까지 찾아라 그래서 7년 무, 무신거니까 묻힐 때면 못 찾으니까 묻힐 때까지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신거는 7년 자 과소신고 과소신고는 신고는 했는가 안 했는가 했죠 신고를 했는데 과소니까 내가 내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가 내 잘못이 있는가 그러면 나의 잘못이에요 그럼 우리 뭐라니까? 나의 과 내 잘못 그냥 숫자로 넣어보면 나의 과 과오 그래서 5년 10년 틀렸네요 과가 나오면 5년 과오, 나의 과오로 내가 모르고 내 과오네요 그럼 5년이네요 그럼 5년이에요 10년이 아니고 그럼 답은 3번 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신고서를 제출 안 해요 무신고했네 무신고했으니까 땅에 뭐하기 전까지 무치기 된 거예요 그러면 7년 그러면 부정 또 사기 났네요 사기 치면 몇 년? 10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3번은 정답률이 66%가 나왔어요 66%가 나왔는데 자 봐볼게요 0.9점이 모자라서 이 차만 다시 봐야 돼서 세법 뭐고 올려주셨던 거 이주로 마음을 잡아봅니다 그랬는데 이건 오늘처럼 정답 우리 시험을 보고 평균이 60.9로 해서 0.9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합격하신 분도 있는데 진짜로 한 개씩이 부족해서 안 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문제만 막 냅다 푸시면 안 돼요 지금 문제에 한 문제 차이로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재도전한다 그러면 절대 그 내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만 막 많이 풀어가지고 합격하려 한다 이게 아니고 교재를 꼼꼼하게 차근차근 읽으세요 꼼꼼하게 읽으셔가지고 내가 지문을 지금까지 놓쳤던 게 뭐였는가를 찾아내세요 내가 책 지문을 못 잡아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디를 못 봐서 틀렸는가를 알아야지 문제를 또 푼다고 해서 나중에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의 기본서라든지 요약집에 있는 지문을 조금만 꼼꼼하게 보세요 꼼꼼하게 보시다 보면 아 내가 작년에 여기 이런 걸 안 봤네 진짜 스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급해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비행기 타고 여행 갔을 때 못 보던 것이 진짜 많아요 너무 빨리 스쳐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 공부할 때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여기저기 경치를 둘러보고 간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계 차이로 안 됐다가 아니라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34회 시험에서는 이제는 완벽하게 합격을 해버리겠다 이 생각으로 해가지고 지문을 차근차근 마무리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4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